내가 고슴 탁으로 보이니? 나 차영민이다. 지방대 출신이라 전공의 면접에서 떨어진 날. 근성 하나 보고 내가 구제했어. 너 2년 차 때 실수한 거. 내가 일찍 발견 안 했어. 환자는 죽었고. 그거 말고도 내가 막아준 게 얼만데. 넌 나 아니었으면 진작에 깐 벗었어. 너 의사 만들어준 게 나야, 이 자식아. 그런 은혜를 원수로 갚아!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! 너 뭐야? 너 미쳤어? 뭐? 내 명예를 지켜줘? 내 스스로 만격했어! 네 말대로 죽을 사람 내가 살렸어. 죽인 건 나야, 이 자식아. 네가 한 짓 다 밝혀. 안 그럼 매일 밤 악몽을 꾸게 될 거야. 명심해. 내가 너 지켜본다. произош. 공간이. wirelessillo coaches 시작합니다. fino breaking turn dismiss 이상 backwards. 영상이 Fellas Case rect윈믿을 거ortunato 갈 때 너 자식 뭐야? 너 뭐야? 너 방금 나한테 한 말 뭐야? 너 이 자식. 네가 그걸 다 어떻게 알아? 꿈꿨어요? 아니면 내가 꿈에 나왔나? 뭐? 꿈에서 내가 뭐라고 했길래. 뭐 좋은 말 한 것 같지는 않고. 잠이 확 깬 얼굴인데. 이왕 온 김에 나 대신 당직이나 서주든가.